청북도 청주시 청덕구 복대동 청북도 복대동이거든요 아이버치킨에서 치킨 여러가지 종류를 먹도록 해 볼게요 떡볶이도 같이 먹을게요 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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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메뉴가 다리하고 날개 두 개 있는 거거든요 매콤한 맛, 간장 맛 두 개 해서 다리하고 날개 이렇게 두 개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페셜로 해서 19,000원 되겠습니다 패밀리 순살 세트거든요 종류가 다섯 가지가 있어요 매콤, 간장, 달콤, 후라이드, 옛날 양념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두 가지를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23,000원이고요 순살로 되어 있어요 옛날 양념 그리고 이거는 후라이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고비용을 700만 원을 받았고요 야식이 두부 구독자가 100만이 도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뭔가 좀 보답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아이버치킨의 치킨 쿠폰을 2만 원씩 드리려고 하는데 아이버치킨 매장이 충청북도, 충청남도, 충청도 위주로 해서 전국적으로 36개 매장이 있는데 중요한 특징이 서울에는 한 개도 없어요 지방의 중소도시라든지 특히 궁 단위 지역까지 매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매장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치킨을 드실 수 있도록 2만 곱하기 350하면 700만 원이잖아요 700만 원어치를 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3월 24일날 업로드가 되는데 앞으로 3월 26일에 21시에서 22시 사이에 또 영상이 업로드 되거든요 그 영상이 업로드가 되면 댓글에다가 선착순으로 본인의 이메일 주소하고 본인이 거주하시는 지역하고 가까운 매장을 확인하셔서 매장 이름을 같이 적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각 지점별로 1등부터 10등까지 36개 매장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청주복대점이거든요 청주복대점으로 적으셔서 댓글을 남겨주신 분 선착순 1등부터 10등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360분께 2만 원짜리 치킨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0명의 치킨 쿠폰은 제가 쏘는 거고 나머지 10분의 치킨 쿠폰은 아이버치킨 본사에서 쏘는 거라고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하기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알람이 딱 오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응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죠 매콤맛이죠? 다리부터 하나 뜯어볼게요 바삭바삭 바삭바삭 고소하다 바삭바삭 맛있다 바삭바삭 다리살이라는 건가? 확실히 속살이 굉장히 부드럽고 바삭바삭한데.. 굉장히 맛있어요 그냥 바삭한 게 아니라 뭔가 느낌 있게 바삭한 느낌.. 자 이번에는 간장.. 간장다리 한번 뜯어볼게요 튀김가루가 되게 얇아요 음~~ 맛있다! 와~~ 으음~~ 이야... 간이 딱 적당합니다 뭐 이렇게 짜지도 않고 엄청 달지도 않고 굉장히 느낌 있는 치킨이네요 딸기 한 번 또 뜯어볼게요 아... 맛있다! 봉 한 번 뜯어볼게요 봉! 이야... 너무 맛있다! 방금 먹은 거 봉 간장이고요 이거는 매콤한 봉! 매콤한 봉! 자 이번에는 옛날 양념치킨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다! 와... 맛있다... 하하... 어렸을 때 먹었던 양념치킨의 느낌이 있는데 진짜 옛날 양념이라 그런가? 그래서... 자! 후라이드에 한 번 먹어볼게요 아무것도 안 찍고 그냥 먹어볼게요 어니언 소스에 한번 찍어먹을게요 저렇게 속에 살이 되게 부드럽고 튀김가루가 일단 얇아서 되게 좋아요 튀김가루가 이렇게 두꺼운 느낌이 아니고 튀김가루가 좀 얇은 느낌인데 안에 속살이 부드러운 느낌하고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어우러집니다 아이매워 소스! 이거 찍어먹으면 되게 매운가봐요 너무 맛있다 자 매운거 다시 한번 찍어먹을게요 주독성 있는 매운맛! 치기맛 치기맛 다 먹었네요 아... 덥 이러 abroad 겟하 고 배 데 메 소스 와... 맵다! 스파이더에다가 달콤소스를 찍어먹어볼게요 옛날 양념, 오줌 양념 요즘 양념에 무슨 매실 같은 과일 향이 확 올라는데요? 맞죠? 네 매실 들어간 요즘 양념 치킨이에요 와 맛있다 이거 매실이 소화를 도와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먹으면 소화가 잘 될 거 같아요 매실의 느낌이 굉장히 좋다 매실의 느낌이 되게 좋아요 매실이 좋아서 매실이 더 맛있어요 매실이 더 맛있어요 매실이 더 맛있어요 매실이 더 맛있습니다 아... 오오오오 치즈가 파슬리 와우 와우 어니언 소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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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와우 으악 으아 으은 어 으음 흠 소스 아이 매워 소스 무지하게 매운 거 아 양념소스에 찍어서 사이좋게 한 개씩 4개를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떡볶이도 먹어야 되거든요? 이거 있잖아요! 식어도 맛있대요! 떡볶이가... 옛날 떡볶이 느낌! 한 30년 전에 먹어봤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떡볶이! 나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그 시장 있거든요? 시장에서 자주 사 먹던 그 떡볶이 맛이 나요! 하하하하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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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를 떡볶이 계란 고춧가루 양파 양파 양파, 어니언 양파 종이치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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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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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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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김가루가 두툼하지 않아서 더욱 바삭했던 것 같고 속살도 굉장히 누러웠습니다! 떡볶이도 옛날 떡볶이 느낌이어서 굉장히 맛있었어요! 오늘도 엄청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